음 요즘에 귤이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림바 따라잡기 림바 인사입니다 오늘은 뭔가 편안하게끔 시작을 하죠 뭔가 좀 그냥 조명도 그렇고 편안하게끔 여러분들도 월요일 옷만드기 정석 수요일에 림바 따라잡기 이렇게 옷만드는거 계속 하다보니까 막 만들기 점점 넘쳐나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눈팅 눈으로 그냥 즐기면서 구경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음 장인 분들이 정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 멘트 이제 요기서까지 끝내고 그냥 쭉 영상을 틀어 놓을 거에요 1시간 반짜리 영상 긴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돌렸다 천천히 돌렸다 하면서 천천히 구경 하세요 아 그리고 저렇게 하는구나 고개를 끄딱끄딱 하실 거에요 그냥 천천히 저처럼 음 귤을 먹든지 뭐 이렇게 파란하게 먹으면서 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다 패턴도 어렵고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주보자님들은 그냥 글자를 켜놓고 그냥 아 저렇게 옷이 완성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구경하시면 되요 만들어 볼 옷은 아빠 옷을 딸이 입은 오버핏 정장이에요 테일러 칼라 인데 어 테일러 칼라도 뜨는 것도 여러분 구경하시고 만드는 것도 구경하시고 그냥 천천히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오늘은 어려우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눈으로만 보면서 어 즐기시면서 그냥 하세요 편안하게끔 옷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음 계속 이렇게 멘트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가 거저먹는 날이니까 오늘 거저먹으면서 어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자 그러면 저 립밤은 여기까지만 떠들고 다음주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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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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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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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